저희 Y컵은 최근에 늘고 있는 펜싱 인구의 접연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데 특히 순수 아마추어들이 뛸 수 있는 대회는 그렇게 많지 않은 사정입니다. 그래서 저희 연세대학교 펜싱단에서는 순수 아마추어 펜싱클럽 부모인들이 뛸 수 있는 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올해로 13회째를 맞이했는데 그 가운데서도 가장 쾌적한 가운데서 여러분이 평소에 따꺼운 기량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. 올해도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셔서 각자의 기량을 마음껏 발휘하시기 바랍니다. 화이팅 하십시오!